나에겐 이름이 없구나.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. 오? 정답! 우와! 하루만 아냐? 나 진짜 모르겠어. 내 파트인데. 존, 존이야. 존, 파라. 뭘 파라. 아, 그거구나. 파랑불들이. 파랑불들이? 저 푸른. 푸른. 결들. 저 푸른 결들. 이게 뭐지? 뭔데요? 그 시지? 뭐지? 제목이 뭐지? 이거. 뭐야, 이거. 와. 이게 뭐였지? 아니, 가사가 있네. 재현이가 뭐였냐? 재현이 형. 내 미래를 향해가 저 푸른 바다와. 내 해를 주를 믿어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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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태현이랑 같이 나눠가자. 저 푸른 바다. 나 진짜 모르겠어. 태현이 형, 알았지? 너 이전이다. 왜 이렇게 혼자 너를 불러. 이거 네가 쓴 거 아니냐? 내가 쓴 거요. 뽑아. 제목은 내가 알려준 게 고기로 간 거 같아. 아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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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 분할해. 네, 분할 점수. 엉덩 글자 내가 다 마셨다. 갑자기onst 뒤로 가봐 슈가야, 문제는 오래 걸려 야, 손들과 서 있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너 왜 셀프 뭘 받고 있어? 손들과 서 있어 아, 근데 이거 모를 거 같은데? 야, 왕 같다, 그렇게 하니까 왕 쓰는 모자 있잖아 누가 감히 소리를 냈는가 오 자, 하나, 둘, 셋 또 왜? 또 나왔고 왔다 또 나왔고 왔다 맞죠? 정확해 또가 나온다 본격적으로 아, 형태 저거 뭐야? 이게 뭐지 이거? 마카롱 마카롱